자 다시한번 가보도록 하죠 졸탄 그 드워프 동료 드워프 술집에 있겠죠 뭐 아 아까는 시장에 있던거 같은데 지금 어디있냐 뭐야 이거 길을 막아놨잖아 어 뭐야 어 잠깐만 안돼 무기 어 무기 오케이 깜짝 놀랐네 아니아니 아 이게 자꾸 진짜 마음대로 이게 아 정말 정말 짜증나 정말 이게 됐지 자 전투 일어날거 같으니까 영양 먹구요 음 음 성문 쪽에 잘생긴거같은데 그러네 졸탄 메인게이트 지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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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지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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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칠 네 지펜스 응 라이트? 내가 라이트를 맞추냈는데? 야야야 몇명이야? 작동시키라는데? 얘네들 다 죽여야 작동시킬수 있을거같은데? 아 퇴근해요? 원래 이 정도 시간에 퇴근하시나보네? 토요일 오케이 오 야야야 거기서 뭐 아 저 피니쉬장면 그냥 없어라 그냥 아 저 피니쉬장면 그냥 없어라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쓸데없이 피니쉬장면이 있는거같애 피니쉬장면 하고나서는 피니쉬장면 하고나서는 화면이 제대로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막 엉켜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딨는지를 바로 못잡아 바로 도망가야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애들 막 몰렸을테면 음 팔카아 왜 안 움직여 거미력이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저것만 작동시키면 되는거아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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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애들만 죽이면 되겠죠 어흐 여겐야들만 죽이면 되겠죠 오케이 야아 아이고 저기저저저 서페페 오오 활활활 왔어 지원이 왔어 쟈어 쟈어 쟈고 아직 약올라 죽겠지 이거 뭔 구름이야? 잘 안보여 어이구 어이구 피해 빨리빨리 아휴 진짜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야 어 어어 피하고 피하고 어허어 피하고 피하고 아으으 아야야야야 좋아좋아 내 감 빨리 채우고 빨리빨리 자 차차차차차 아이고 어이고 자 으아 자 아아 잘하고있어 어이구 어이구 지진 지진 애들이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네 어이구 이야 마법 한방에? 후퇴한다 둘타는 따라가자 후퇴한대요 후퇴한다 둘타는 따라가자 후퇴한대요 후퇴한대요 쟤 마법사다 우리 우리편 마법사는 뭐해 우리편 마법사도 한명있잖아 자 또한 벽을 벽윤의 성벽을 방황하자 어? 얘 얘 얘 맞다 사스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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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 야 발로 차 야야야 발로 차라고 야야야 발로 차 이거 발로 차 발로 안차네 야야 발로 차 아이고 어어 도망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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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방어력이 돼서 좀 이제 막 그 완전 물먹은 아니네 한대 한두대 맞고 죽진 않네 자자자 얼른 언제까지 싸워야돼? 자아만 폭탄으로 바꾸고 폭탄으로 바꾸고 어? 우있는 어어어 좋아좋아좋아 쟤 쟤 쟤 쟤 쟤 일어내돼고 야 이거 나는 왕에 왕슬레이어줘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거야 이게 어이구 어이구 오케이 좋아 파워어택처럼 강력한 공격은 잘 못막는거 같네 좋아 얘를 언제까지 오는거야 자자자 도망가 좋아 좋아 아따 많이도 온다 피해 피해 좋아 야 야 뭐해 이거 뭐해 아야 비겨 비겨 오오오오오오 이야 강공격이 좋네 자 또 올라와 아 끝이다 그 킷웨니라그 그 킷웨니라그 이런땐은 쉽게 지내줄 그리스도의 깔고 그리스도의 깔고 그리스도의 깔고 그리스도의 깔고 그리스도의 깔고 또 다른 사망이 올 것 같아 준비됐라 날이 우리일이 우리일이 Dawn 레벨업 한거 같은데 으음 이거 좋아 영양 부작용 줄이는거를 지금 찍었는데 성격 방어하지 계속 방어하는 USA 또 나와 음 English 아 영양명이 빨리 하여ıll蛇 오오오오오오 그냥 크게 찌려 절겠다 Council 크게 질러 크게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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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칠어 작은 공격보다 큰 공격 오케이 어 좋아 으아 피해줘 피하고 으쟤아 아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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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아아 방어 방어버거을 이용해서 어 큰 공격을 하는거야 큰 공격을 빨빨리죽이게 아이고 나 저장했냐 근데 아이 미세 좋게 하고 있는데 아 미세 좋게 하고 있는데 저장이 저장을 했나 기억이 안나네 저장이 저장을 했나 기억이 안나네 저장을 했었나 아 그랬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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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기름 좀 바르지 사형수에도 인간에게 주는 피해 플러스 20%? 오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에이 이거 너무 빨리 썼나 잠깐만 아 어 뭔가 지금 지금...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애들이 많은데? 나... 나 혼자서 멍 때리고 있는 동안 애들이 많이 봤는데? 아네... 왜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 빨리 죽어... 왜 이렇게 안죽어? 맞는데? 에이... 지나갔다 빨리 먹었어야 합니다 자... 어어어... 오케이 빨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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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큰 공격을 받아라 아... 그렇지... 어... 피하고... 오오... 피해 피하고... 자 조심해야돼 아 이거 야 누가 오 피 피 피 피 피 아 이 사형수에서 인간한테 주는 피해 20% 증가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꽤 없다 필요없어 음 두팔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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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닉네임을 왜 바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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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빨리 죽이 못 죽일건만 빨리 비교라 내가 죽여줄게 됐나? 자, 이게 왜하기 쉽지? 하지만 하는 걸을 어떤 걸 보고있죠? 나는 생각할 때 좋은 노력이었습니다 에이전프단이 있었는데 자는 다시 나오고 이렇게 깊은 다리와 마사지 근데 흑 patt이들끼리 엄청 작년 내 정세가 더 나아야 신의 도와주 나는 그것보다 많이 들리더라 흥동안해 내가 조사해볼게 뭐? 야 레벨업 했네요 잠깐만 나 또 레벨업 했다 음 기름 지속 시간 영약 지속 시간 다음 게 뭐더라? 음 뭐 지속 시간 이걸 누르지 그리고 연금 약을 먹죠 이제 저거 적용 되겠지? 아 그래도 똑같잖아 이거 못 먹어 4개를 이렇게는 와 저거 하면은 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개뿔 못먹네 이렇게 먹어야겠네 고양이까지 고양이는 근데 금방 없어져서 5분짜리라 5분짜리라 간다 가자 빨빨리 가자 저게 저게 그 중요 혈관인가 봐 큰 혈관 얘 얘한테는 약만 먹으면 저런게 다 보여 최강이야 최강 최강 믿어봐 내가 먼저 갈래 나 나 뭐 할거 있나 이거랑 아 또 또 또 또 지 마음대로야 범위의 헬카의 피 오호 오호 좋아 어 열심님 언제 있었어 아이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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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피하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후호음 피하고오오오야오오 goin 오오와이 아 자아p pe echo p echo 요랄 있습니다 이어 오오오 피하고 succeed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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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이씨 좋아 아 졸대가 오해 돈돈돈 비교보소 비교보소 아이씨 아이씨 야야 죽을뻔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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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저장 아아 계속 저장하는걸 까먹어 저장하는걸 계속 까먹어 바보같이 너놈 그래서 죽을대가 아닌데 고양이는 먹으면 안되겠다 고양들는 막 optical 더 헥갈려 근데 저기가 어두워가지고 먹긴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여기 어디야 기름지속 지금 아 여기네 아하하 나이씨 돌아버리겠다 아까 저장 안해놨어 기름 기름기름 팔카이 기름 팔카이 피 저장 아 저장할수 없어 이씨 저장할수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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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 어허허 어허허 죽어 죽어 아이고 빨리 차라 빨리 차라 빨리 차라 빨리 차라 아이고 빨리 빨리 죽어 좋아 아헤 좋아 좋아 빨리 차라 좋아 좋아 와우 피하고 야아 아오오오 야아 아 야 미친 거기서 뭐해 좋아 자아 아 자아 아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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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아무것도 못하ilà 야아 아가 조심 도시! 자아 구루게임이야 구루게임 정말 아이고 오오오오 잠만잠만잠만 가자아 자아 자아 강공격은 잘 못막는거 같애 어어 피하고 으으 으아 좋아 자아 어어 캣필필필 으으음 흠 도망가고 얘가 마지막인가본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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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샤아 아샤아 오케이 됐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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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샤아 어 내가 조사해볼게 자 저장 어 저장됐다 저장됐다 캐릭터에서 지속시간 그리고 영약을 이거랑 이거 화이트 이거랑 제비랑 일단 공격력보다 방어력을 해 고마워 우리의 장식이 가슴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세요 시원시원 시원시원 좋아 좋아 인벤토리 그것도 발라야죠 팔카스크에 까지 바르고 좋아 저장하고 his 그곳만 피통 아주 그냥 좋게 채우기 엄청 어두운거 아닌 일 Tai 저장하고 저장할ை 할수가 없대 아 조정할수가 없대 쟤들 어허허허 아아 어어어 아이 아잇뭐야 아이고 아이고 진짜 힘들다 힘들어 우와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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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피하고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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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넉터 줄이고 야아 피하고 좋아아 좋아아 어우 강공격이 좋아 야 먹을꺼다나 음 저장 아 저장할 수가 없대 쓰읍 저장할 수가 없대 음 이거 하나 더 발라 그리고 이건 뭐야 갑옷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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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해 иш 아 야 여기 어둡네 오우야아 어허 피하고 피하고 오 야 야 야 좋은데? 아 왜 안돼 야야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고양이 눈을 먹을거라고 그랬나? 고양이 눈을 먹을거라고 그랬나? 뭐 이쪽으로 가야되? 안보여 안보여 오오오오오옳 고양이 눈을 먹을거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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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까이 가기만하면 무조건 다풀려버리네 아이고 야야야 아 안보여 안보여 고양이 눈을 먹을걸 아 잠깐만 나 은검이 아니구나 어쩐지 겁나게 안죽는다 했어 그렇지 막 죽어야지 이렇게 막 막 죽어야지 은검이 아니니 애들이 죽을리가 있나 야 너 어디가냐 글로 가는거였어 원래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여긴 왜온거야 그러면 아 안보여 안보여 마이 롤드 웨이러그 우린 두명이서 우리 두명이서? 음... 자... 피? 아 죽었네 오케이 야야야야야 오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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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오케이 피하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야 너 마곡살 너부터 죽어 오오오오 어이구 어이구 조심조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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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뭐야 뭐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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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자 피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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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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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은거야? 설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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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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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충격인데? 드래곤이었다니 드래곤이었어요 아.. 얘가 드래곤이었다니깐 아.. 잠시만요 야 와라 가자 뭐해? 왜왜? 빨리 와 오.. 영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약 시간만 채우고 갈까? 영약을 새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영약 시간만 채우고 갈까? 음.. 야.. 니가 드래곤.. 너 드래곤은 마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폴리모프를 한다는 거면? 야.. 이 세계관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참.. 이게 참.. 기묘하네 원래 드래곤은 막 이렇게 마법을 쓰는 드래곤은 근데 여기에서는 드래곤은 마법은 못 쓰고 폴리모프만 할 수 있는 드래곤들인가? 음.. 음.. 배라 요.. 좋아 아아 트롤들 걔네들 아 걔네들 걔네들 나 도와주고 왔나보네 야 아니 아까전에 그 트롤을 하나 도와준적이 있었어요 도와주기보다는 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트롤중에 그 옆엔네가 집 나간 트롤이 있었거든요 옆엔네 찾아줬는데 그거 고맙다고 고맙다고 계속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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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니 전쟁하는 데 도와주러왔네 전쟁하는 데 도와주러왔네 헨셀트는 헨셀트는 여기에서 헨셀트는 이곳에 정해진다 인스는 그냥 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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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스는 인스는 왜냐 누구예요? 하나가? 아니. 그는 다리, 몸에 몸에 상대로 흙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나라의 위로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창피한 곳에서 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니? 왜 하니? 많은 여러분을 다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혹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But we will care for and honour their graves when they enter the earth. Ale 어떠니an earth. Those who survive will live with their heads held high for only such a life makes sense. Now, to arms and to the walls, let's show Henselt real war! 레아니드인이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이게 뭔가 어? 자 잠깐만 레벨업 자 검 들고 기름 바르고 이건 뭐야? 피해 20%? 야 자 성벽을 방어해라 땡 뭘 나 왠지 뭐야 이거 2 2 2 2 2 3 2 2 2 3 2 2 4 4 4 4 5 4 5 5 6 5 5 6 쪼아 이야아 이안나 이안나 쪼쪼쪼아 오우 잠깐잠깐만잠깐만 와 숫돌 시간이 엄청 기네 숫돌 시..기..시간이 엄청 길어 이렇게 кра다 자아 아 Кстати 아..여기서 끝난게 조금만 아쉽지만